오~~~~ 반말 어색하다 잠시만 아니야 반갑네 난 반말이 너무 편한데? 아직도 미치겠거든 어 나는 편해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게 사랑님은 어제 빼가지고 발음이 좀 안좋아요 어 지금 볼 완전 빵빵 하겠구만 얼굴에서 초가있어 내 뼈에서 초가있어 이 얼굴 분 얼굴 장난 아니야 j2룩 j2룩 입어야 돼 그 컨더버 어 얜 누구야? 누구한테 지금 하트 날린 거야 방금? 나 봤어? 아니야. 나만 너무 후리하게 입고 왔니? 큰일이네. 떴냐고? 예뻐. 어때? 너무 이쁜걸. 너무 이쁜걸. 너. 이것도 표현하는 거지?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? 모른 척하면 욕먹겠지? 알 거 같아. 일단은. 어디? 페디큐어. 내가 봤어 방금. 페디큐어? 어어. 어떻게 봤어? 뚫어서 봤어. 느낌이 있어. 막 웃지도 못해. 볼이 빵빵해서. 볼이 당겨서 웃지도 못하겠어. 아프면 안 돼? 알았지? 아니. 아니. 여기 뚝배기 있어요. 오케이. 깡년아가 세 명이야? 강수랑 같이인데 강수 자리도 있으면 할게. 이러는데. 아 강수는. 누군지 모르겠어. 그냥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. 아. 괜찮을까? 왜 어떤 분인데? 아 좀. 땡땡이야. 땡땡이. 아 뭐. 분도가 질투는 해. 아 뭐야 남자분이야? 어 남잔데. 아 그래? 약간 진짜 내 친동생. 동생. 너가 동생이 좀 많은 거 같아. 근데 너는 좀 다른 동생 아니야? 여기까지. 그 헤어질 뻔한 동네로 가자. 좋은 추억이 없는 동네인데. 하다 보니까. 우리. 강지 잡아빵니 꿇어 사과해. 끝낼까? 아니 근데. 그럼 위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원할까?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? 좀 돈독해지지 않았나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알지 알지. 조금 당황스럽긴 했네. 근데 우결 극초반 때도 여기서 점프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? 맞아. 여기 나가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난다. 연아가 동생으로는 좀 취하거든요. 강지님 취향이 위험하다고? 왜? 뭐 어때? 너무 귀엽다. 시작과 끝이 될 뻔했네. 나는 오늘. 누나가 표현하는 것만 보고 가야지. 아니 나 이미 많이 했어. 아 님들. 저 많이 했어. 내 승에 차지 않았다. 어 정도. 아 승에 차지 않았다.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아 노력이 부족하다. 노력. 거기다가 오늘 해준다고 했거든. 오늘은 좀 다르겠지 싶어서 왔거든. 그것 때문에 온 거야? 아니지? 반은 맞아. 왜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해? 나 부끄러움이 많아. 그거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 호칭을 시켜? 죽겠어 지금. 말을 못 걸겠어. 우와. 코아가 와서 채팅차에서 비웃어.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코아한테 물어봐. 진짜. 아아. 너. 너 우결하는 거 튼다. 자꾸 이러면. 뭔 소리야. 왜 그래. 같이 죽자는 거면 빨리 얘기해. 블루랑 우결할 때 표현 많이 하지 않아? 누나 진짜 표현 많이 해. 아 진짜? 누나 진짜 안에 하는 거야. 내가 진짜 오래 알았잖아. 응응응. 우와. 뭐야. 감정 있는 사람이야. 감정. 야 그거는. 아니 블루야. 들었지? 블루야. 깜짝이야. 아 놀라. 블루야.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야. 아 그치. 노력하고. 선 좀 풀어도 돼? 어 풀어. 그때 둘이 말 놓는 거 했었잖아. 그때 이후로 이제 끝나자마자 나랑 배그 더 했거든 블루가? 응. 근데 좀 많이 김블루가 설레 했었나봐.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. 너무 힘들어. 게임이 집중이 잘 안 된대. 어허. 코아야? 야 심장소리 마이크 건너서 직수고 다 들리더라. 너 MSG 너무 쳐. 너. 너 적당히 쳐. 블루야 했어? 아니. 난 몰랐네. 아. 너. 너. 너 이 타봐. 나 나 나 나 나 나중에 봐. 너. 어디가? 어 뭐야 나 계속 남아있어? 아니. 아니 코아야? 눈치가 없네? 그랬구나. 다 들었지? 아니 나 진짜로. 노래 많이 한다니까 진짜. 그렇게 내가 좋아? 아니 내가 진짜로. 아 잠깐만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. 나 지금. 발언 더 안 돼. 나는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.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야. 나만 당황하기에 좀 그래가지고. 뭘 당했는데? 아니 당황한 게 뭐가 있는데 너가. 아 자꾸 자꾸 놀란다니까? 나 한마디 한마디. 새로워서 놀라는 거 같아. 480일이었잖아. 우리 장수야 장수. 곧 500일인데. 뭐라고? 내 생일이 500일이라고? 어? 진짜? 생일 선물 기대할게. 그래. 뭐 가지고 싶은 건. 웬만한 건. 나 누나 굿즈도 이미 다 받아가지고. 나는 못 받았는데. 블루 굿즈. 잠시만. 아 주려고 했는데 사라져가지고. 아 무슨 소리야. 내가 너 계속 기다렸는데. 니 생일이 너 안 왔잖아. 밑에서 얘기하라고 인싸야. 혹시 삐졌어? 아니 뭐 삐질 거 있나? 내가 이해하지. 아. 내가 갖다 줘? 바로 옆집이잖아. 갖다 줄게 나오던지. 언제 갖다 줄 건데? 아. 지금도 괜찮고. 지금? 지금 내 얼굴이 완전 부어가지고 안돼. 그거 보러 갈라 했었는데. 아쉽다. 아 진짜 옆집이겠냐고 님들. 차 타고 한 몇 분 안 걸려가지고. 너가 먼저 올 수도 있었던 것들 알았어? 찾으러 갔을 땐 없었어. 샌드박스 파티 반도 안 지기고 갈 줄은 내가 몰랐어. 늙어서 힘들더라. 왜 총 먹었나?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지? 어머 깜짝이야. 돈마탱. 다 하나? 돈마탱. 나이스. 아니 너무 잘하는데? 아니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? 방금 걔를 밖으로 몰아냈잖아. 그래서 내가 쉽게 잡았지. 킬을 해야 잘하는 거지. 킬이 중요하지. 과정이 중요하지. 과정이 중요한 겨. 누나가 날 버리고 샌드박스 파티에서 도망쳤던 것처럼? 아니 뭔 소리야. 네가 날 버려봤다니까. 내가 너 굿 쪼주고 너 사라졌어. 아니 주로 내려갔다 올라왔더니 없다니까? 바로 올라오지 않았지? 바로는 안 올라왔지. 맞아. 그래서 사라졌지. 그래 왜 사라졌냐고. 얘기를 하고 사라졌어야지. 가짜 그때 이혜은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. 강요나 탓이야? 어. 이혜은 탓이야. 아 진짜? 내가 이따가 연락해야겠어. 얘기 불러서 얘기해봐. 뭐라 해야 되냐? 강요나 데리고 튀었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나 대답 못 들었는데? 뭐? 그렇게 좋냐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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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. 나 이런 거 진짜 못해. 나 진짜. 나 죽어. 나 죽어. 빨리 나 귀에서 지금. 연기 나오고 있어. 지금 입이랑 코. 귀에서 연기 나오고 있어. 사실 그 재미로 괴롭히는 건데. 진짜 모르겠네. 너무 귀여워 아주. 지금. 오늘. 코에서. 용암 쏟아. 마그마 나오기 시작했어. 그만해. 코에서 마그마 나와 지금. 건들지 마. 어. 재밌는데. 아니 이거. 아 일단 각팡 와 3만원이래. 아 일단 해야지. 알았어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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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. 괴롭히지 마. 괴롭히지 마. 누나. 누나. 알았어. 누나 소리가 그렇게 좋아? 난 잘 모르겠다. 누나 소리는 되게 많이 듣는데. 너한테 듣는 거랑 다르지? 어 그래. 어. 그래. 지금 황현 누나가 디스코드 답장 왔어. 엥? 강지 피곤하다고 갔는데 엥? 이러던데. 무슨 소리야 이게. 누. 나. 잠깐만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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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 소리야 이게. 말이 두 명이 다르다. 누가 부라를 치는 거지? 뭔 소리야 이게. 너 말해 딱 말해. 딱 말해. 뭐가? 김블루한테 뭐라 그랬어. 아니 물러가. 어. 야 정강지. 어? 너 왜 김블루 안 피라고 그렇게 귀엽게 말하는 거야? 아니. 너 말해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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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? 아이씨. 아이씨. 그때 내가 스탠드박스 파티 때 일찍 갔잖아. 그래. 너가 빨리 가라고 해서 간 거지. 야. 어머 어머. 얘 봐봐. 어이가 없다. 너 그렇게 말 안 되지 정강지. 너 피곤하다고 했어 안 했어 나한테. 했어 안 했어. 내가 피곤해서 가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잖아! 누가 들어도 항현우아가 맞는 말 같은데? 그러니까 예은이가 가라고 한 거지, 피곤하니까 들어가다 했다고 난 원래 피곤해서 잘 안 들어가는 스타일 예은이 말했고 한 번 기가 막히 했잖아 세뇌바스 파티 때 나한테 눈길 하나 안 주더라? 난 기억해 뭔 소리야! 근데 그럴 수 있어 뭔 소리야! 차 온다 엄마한테! 잡았고 응, 잡았어 억울해? 나한테 한 두 마디 했던 거 같은데? 안녕? 이러고 이제 간 거 같은데 미은 어? 어? 우결 기대된다네 아, 맞다 미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누나? 근데 그럴 수 있어? 아, 나 때문이야 아, 나 때문이야 네가 봐 억지로 거짓말하는 거면 당근을 흔들어줘 당근 아, 오케이 야, 야 어? 몬스터 재밌어? 응, 너도 하자, 양지야 아니야 아니? 데려갈 수 없는데? 아, 아니 지금은 어차피 네 거야 조심해, 근절 사람 왔어 어우, 둘이 로맨틱한 거 봐 졸라... 졸라맨... 아, 졸라맨... 졸라맨잖아! 아, 알아! 내가 앞에서 욕 못해 알어? 네, 나 있다고 그냥 바로 욕하는 거 봐봐 나 잃을 수 없는 거지 그치, 그건 맞지 거봐! 누구를 봤냐? 아니, 근데 그거... 아니, 근데 그거..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, 나 그 끝으로 말한 게 아니라... 강지 누나 언젠간... 그렇게 내가 좋아? 귀여워 아주, 오늘 나, 나 있다고 그냥 바로 욕하는 거 봐봐 나 잃을 수 없는 거지 강지 누나 언젠간...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야 조왕 아, 좋아? 어? 나도 좋아 야, 김블루! 아, 진짜... 이러려고 날 부른 거야, 뭐야? 누구야? 강지한테 직접 버리지 마! 아, 끝났다 그만 가! 춥고, 물 맞고, 사람도 없고 오른쪽 좌석은 또 끼익끼익거려,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혹시 뒤에 숨어있나 싶어서 혼자 한 말도 했어 혹시 누구 있어요? 야, 사람 아무도 없는, 나 지금 조금 무서웠거든 문화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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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